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전격 사투했습니다. 후임 안보실장에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첫 소식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은 공지에서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외교와 국정운영에 일부 부담이 됐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겁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외교 일정에 대한 보안 문제를 놓고 안보실과 비서실 사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4월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미국 측이 제안한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의 문화 행사 관련 중요 일정이 윤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의전, 외교 비서관이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안보사령탑을 맡아온 김 실장은 윤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윤 대통령이 전개에 입문하기 전부터 외교안보 과외교사 역할을 맡아 현 정부 초기 외교안보정책 설계를 주도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임 안보실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북미 국장과 북핵 단장을 거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정통 외교 관료입니다. 김 실장의 사퇴와 대통령실의 후임 발표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대대적인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김 sticking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